오늘 새벽 1시 1분쯤 청양군 남양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화재 당시 85세 여성이 혼자 있었지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120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한 동과 옆에 있던 빈집 창고 등이 불에 타 9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안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.